둘 중에서 서운할 것 같은 경우는 1번 철들어서 성숙해지는 새 한국어 완벽하게 만드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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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언제 언제인데 나도 완전 새 진짜 나는 너무 행복해지지 범바스틱 사이드아이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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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을 때마다 산잖아 산잖아 너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로 여기가 반대로 이리와 이리와 흑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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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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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많이 이럴수가 네 네포티즘 체스 팬